LA 지역의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이른바 왕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 결과는 LA통합교육구의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고등학교 학생 역시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전체 학부모와 학생들의 40%만이 학교가 이 같은 교내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괴롭힘을 당하는 공간은 운동장과 학교 밖, 온라인 등 다양했는데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14%, 고등학생의 34%가 교실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해 교사들의 관리, 지도, 소홀 문제도 제기됐습니다.